짱구야 놀자 짱아 짱아 어머 짱아야 뭐하고 있어 움직여야지 잘하고 있어요 나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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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예쁘고 착하고 귀여운 짱아 잘하고 있지 처음 타는 거라 쉽지는 않을 거야 자 발을 양쪽 발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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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 봐봐 발 닿지 땅에 우리 짱아 자 앞으로 조금만 더 얼른 와봐 엄마한테 와봐요 응 자 응 자 이렇게 이렇게 아 힘들다 잘한다 우리 짱아 거의 다 왔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기득해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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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짱아 오리가 많이 익숙해지면 짱아야 엄마가 나중에는 우리 짱아 엄마가 나중에는 우리 짱아 네 발 자전거 사줄게 멋진 네 발 자전거 멋진 네 발 자전거 알아 짱아야 응 응 응 응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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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발 자전거 오빠가 어까도 새 발 자전거 했는데 똥총 극dist 배보늄 찍 bubbles 엉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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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구 왜왜왜 장아야 괜찮아 괜찮아 잠깐 넘어질뻔했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앞에 거의 다 왔네 이쁜 짱아 엄마 엄마 재밌다 우리 좋아 짱아 잘해 짱아 잘 타고 있어 엄마 엄마 짱구 오빠도 이거 봐야 되는데 그렇지 엄마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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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이따가 오빠 오늘 보여주자 즐거워 보이세요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짱아 잘한다 최고 친구들 구독 좋아 뿅뿅뿅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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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